뭐해 먹을 거야?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농작물로 일단 하자. 우선 저기 지금 가는 집으로 잠깐 말할 것 같으면 원포리 대장님. 여기 너무 좋다. 너무 좋아, 여보. 너무 좋다, 오빠. 그래? 우리 귀농할까? 어, 하자. 배추 끄기봐. 이야, 배추가 진짜. 대박이다. 배추 이면에. 와, 근데 진짜 그 이면에. 형님, 저희 와이프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. 아니, 이거 집 앞에 이거를 언제 다 이렇게 심으셨어요, 형님? 아니, 우리 이거 치면. 우리가 치면 그래, 우리 자기들하고 묵고 살려야지. 이게, 이게 그. 비트. 비트. 빨간 물 나온. 아니, 근데 비트 와, 대박이다, 비트. 필요한 거, 필요한 건 다 뽑아가요, 우리 것만 함께. 우와. 나는 오늘 뭐가 필요해요, 무. 무? 네. 무 뽑아가. 무, 여기 있어, 무, 무. 무, 여기 있어, 무, 무. 그 뒤에 그게 뭐예요? 무. 무, 무. 무 뽑아가리네, 농약. 농약. 무 를 드리겠습니다, 무. 아니, 근데 너무 많이 먹을 것만 딱 하면 되지. 이거 한 두 개면 되지 않아? 근데 이거 우리 올 때는 한 번도 안 드시더니 예린 씨 오니까 막 준다. 지금 오픈했어, 한 번. 오픈했어. 그냥 마트 오픈했어, 지금. 마트. 무. 저희 한 번 이거 쓸어서 먹어보래, 되게 달 때. 깎아서 먹어봐, 맛있어. 원래 무는 하얀 부분이 땅 속에 박혀 있어요. 초록색은 위에 햇빛 보는 부분. 그래서 초록 부분이 더 많이 올라온 부분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훨씬 다니까 흰 부분보다 초록 부분을 사시면 돼요. 화살이냐? 어? 화살이냐? 야, 이게 피라미드인 줄 알겠다. 야, 야. 자, 자, 여기 있다. 먹기 편하게 한 입, 한 입. 한 입. 약간 여기 끝에. 칼은 내리고, 이제. 사랑의 힘이다. 한 입 딱.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되냐? 하지 않고 없고. 원래 비트 다 끓아야 되는데, 비트는. 그러면. 와, 진짜 달다, 여보. 어? 진짜 달아, 고구마 같아. 맛있어, 안 매워. 안 매워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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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